이번 시간은 276페이지 오수처리설비 보도록 합니다 276 오수처리설비 쪽 보도록 합니다 오수처리설비 쪽은 보통 한 문제 정도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두 문제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23회 때 유일하게 두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1번 문제 수지로염 지표로 물속에 용전하고 있는 산소의 양은 DO죠 DO 1번 개념 되겠습니다 SS는 부유물질량이었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고 그다음에 COD가 하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유출수 BOD 농도가 60ppm 그리고 BOD 제거율이 60%일 때 이 옴을 정한 유입수 BOD 구하는 거죠 BOD 제거율은 이거였습니다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유입수 BOD를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에서 유입수 BOD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유입수 BOD를 구하는 문제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걸 X로 둔 거죠 이걸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BOD 제거율이 정하주의 성능을 낮던 지표로서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하주의 성능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유출수 BOD는 낮을 수 좋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거율이 60%로 주어졌고 이 제거율이 60%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출수 BOD가 현재 60ppm이 주어졌죠 대입해서 검산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푸는 방법이 이거죠 얘가 60ppm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거율이 제거된율이 60%니까 얘가 40%라는 거 아닙니까 40% 유출수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시는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출수 BOD 농도 있죠 쉽게 구하는 방법은 암산으로 나누고서 유출수 BOD에다가 그러면 60이잖아요 60 60에다가 얘가 제거율이 60%니까 얘가 제거돼서 얘가 남은 게 40%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0.4를 하시면 됩니다 0.4 그래서 이제 이 60%를 제한 나머지가 40%잖아요 그러면 40%는 0.5 그러니까 BOD 제거율이 주어지면 제거율 남는 %대지 그 가지고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70%라면 얘가 35%죠 0.3이 될 거고 제거율 75%라 하면 25%는 안겠죠 그럼 0.25죠 그러면 유출수 BOD를 가지고 그 나머지를 %로 하면 안 되고 수치화 시켜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나누면 150이 나오겠죠 150 그래서 명심할 것은 알아둘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의 나머지 %를 가지고 유출수 BOD를 그냥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다음 중 오수의 수질을 나타낸 지표로 모두 보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 VOCS는 이건 대기오염지표죠 희발성 유기함으로서 대기오염지표에 속합니다 그리고 BOD가 수질이죠 생물학제 그리고 SS 그리고 미염의 DO가 되겠죠 그래서 ㄴ, ㄷ, ㄴ 되고 리얼의 PM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그래서 이것은 대기오염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ㄱ, ㄹ은 대기오염지표고 수질오염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다음 하수도 법령의 내용이다 갈로리다 내용으로 옳은 게 해놨죠 24일 때 앞전하죠 그러면 ㄱ에 건물의 시설을 설치 등을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하는 것은 개인 하수도가 되겠죠 그러면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그것은 공공 우리가 하수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 하수도 하고 구분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ㄱ에 오수와 하수에 유입된 빗물지하수를 함께 흐르러 간 것은 바로 마다 합류식 하수관로가 되겠고요 ㄷ 같이 오수와 하수에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각각 구분되게 되면 분류식 하수관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하수도 법령상 용어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가 그래서 먼저 1번에 하수의 정의를 해놨죠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인해서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여있는 오염된 물 이하 오수라고 해놨죠 그리고 건물 또 그 밖의 시설 부족 하수도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포함하죠 이것까지 하수의 정의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농작물의 경쟁의 경우만 제외하고요 일반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까지 하수의 범죄에 넣습니다 그래서 5번은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하수도 법령의 6번 문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의 1번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3조 개인 하수 관리 기준에 대해서 다룬 거죠 그래서 이제 방류수 수질 측정해야 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클 때는 우리가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면 되지만 기본은 연 1회 이상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이 용량이 200 입박 3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그리고 정화조의 경우 2000명 이상일 때는 6개월 인원이 많을 때죠 그러면 미만이 나오면 어떤 적은 거죠 이상이 나오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200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바로 오수 처리 시설은 바로 6개월마다 하고 200 세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년에 1회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화조 내부 청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강이라든지 식품 적개급이나 숙박 관련된 것 이런 것은 6개월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하수 처리 구역 밖의 정화조 설치 대상 기준으로 오른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자이죠 이거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세제곱미터 이하의 경우가 바로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경우는 1일 오수 발생량이 2입방미터 초과가 되면 오수 처리 시설이고 2입방미터 이하가 됐을 때 바로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는 합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8번 문제 보시면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살수 여상형이나 평면 산하형 지하모래 여강형 방식 이거는 탱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호기성 처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처리 방식이고요 그리고 2번에 스크린이나 침전 여강은 물리적 처리 방식이었죠 그리고 3번 오수를 중화시 소독하는 방식은 하학적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패 탱크 방식 처리 방식은 부여 산소 방이죠 그래서 부패조 여가조 산하조 소독조 순이 됩니다 그리고 교반은 폭기조에서 공기를 기계적 혼합시키는 걸 교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9번 문제 오수 처리 정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먼저 1번에 오수 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 BOD가 낮을수록이죠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해집니다 그리고 SS는 부유물질이고 COD는 하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죠 그리고 3번에 부패 탱크 방식의 처리 과정은 부여 산소 맞죠 그리고 살수 여상형 평면상 지하모래 여가 방식은 호기성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장시간 폭기 방식의 처리 과정은 스컬인 다음에 9번에 5번은 스컬인이 제일 먼저죠 다음에 폭기조죠 폭기 방식이 때 폭기조가 먼저 오는 거죠 그리고 폭기담에 침전이죠 침전조 그리고 소독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류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호기성 처리와 비교한 현기성 처리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현기성 미생물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죠 그리고 2번에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틀렸죠 호기성 처리, 현기성 처리는 산소 공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적게 소요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3번에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되면 처리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악취 발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현기성 분해산물로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은 특히 유아수소과수 이것 때문에 악취 발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물질 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BOD 생물학적 산소 유형이죠 그리고 이번에 COD는 하학적 산소 유형이고 그 다음에 3번 PPM은 농도를 나타낸 하나의 단위죠 100만 분의 1 이었습니다 그래서 1ppm 이 거로 1ppm 이 100만 분의 1 이죠 100만 분의 1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1mg 퍼 리터 단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1g 퍼 입방 메다 이것이 같은 단위가 됩니다 S에서는 오수 중에 용존 산소량을 나타내는 기호 부유 물질량이죠 그래서 이제 용존 산소량은 DO죠 용존 산소량은 DO로 나타내는 것이고 DO가 오니 그 다음에 5번에 스컴은 정화존의 오수평이 오물찌꺼기가 스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온인은 미생물 덩어리 활성온인은 미생물 덩어리 12번 문제 보시면 부패땡 방식의 정화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부패땡 방식의 정화조는 현기성균은 부패조에서 생략한다고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부패조는 공기를 차단해서 현기성균으로 소물을 소화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3번 수세지 변수의 정화조의 크기를 결정해 기준이 되는 것은 변수의 사용인은수가 되겠죠 그리고 산화조 용량은 부패조 용량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반 2분의 1 이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산화조는 산소를 공급하고 호기성에 의해서 분해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침전미 소화의 부패실의 구조미 규격 개념 나오죠 그래서 1번에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해서 직렬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형이 1.5입방메다 이상으로 최소의 용량이다 이거죠 부패종류형이 그런데 3인 이하일 때는 우리가 1입방메다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5명 초과시는 5명당 0.5입방메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5명 초과할 때는 이렇게 좀 1.5 플러스 N5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0.2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용인은수고요 이것이 사용인은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사용인은수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84페이지 가스설비 가스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스는 이제 폭발 위험이 있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법령에서 안전기준이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치 가지고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PG나 LNG 가스의 특성을 안내면 수치가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치 향기가 필요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번에 자, 도시가스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가스의 압력은 고압, 중압, 지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뭐 증압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와 하기와 이격거리는 2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 조정기 안전기 1년에 1회 이상 하면 되죠 1년에 1회 이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는 개, 개가 나오면 6개장 60입니다 60cm 이상 하면 되죠 그러면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것은 전기점멸기하고 전기접속기가 30cm죠 꿀뚝하고 이것이 30cm 이격을 시켜야 되는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 이것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출제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6페이지 2번에 보시면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압력에 의해서 중압에 대해서 해놨죠 자 중압기준은 우리가 이것을 중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안주어지면 중압은 중압은 0.1MPa 이상에서 1MPa 미만까지를 우리가 중압이라고 칭하는 거죠 이것이 중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킬로파스칼이 아니고 그래서 대략 1MPa 약 1000kPa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지문 그리고 2번에 호칭 지름이 13mm 13mm 이상에서 3mm 미만은 2m 고정장치면 되죠 그러면 33mm 이상은 3m가 됩니다 33mm 이상은 3m 100mm 초가 되면 우리가 3m 초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가스 계량기와 전기점력 이것은 30입니다 그리고 4번 입상관 밸브는 보호상자를 설치하지 않는 바닥에서 1.6에서 2m 이내에 설치해서 애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이 도시가스를 안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압 성능과 기밀 성능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LNG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프로판과 부탄의 주성분으로 되죠 이거는 뭡니까? 프로판, 부탄은 LNG가 아니고 LPG죠 LPG로 LPG가 프로판 그리고 부탄이죠 그리고 LNG는 메탄이죠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공기보다 가벼워서 LPG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그리고 무궁의 무독성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저장실 배관에서 공급을 해주고 전형과 마이너스 162도씨에서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문제 LPG와 L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 2번에 일반적으로 LNG 발령은 LPG 발령보다 크다 그래서 LPG가 커요 자 프로판은 탄소 3개의 수소 8개고 부탄은 탄소 4개에다 C4H10이죠 그러면 메탄은 CH4예요 탄소 개수가 작죠 그래서 탄소하고 삼소 결합해서 우리 열량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LPG가 발령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LNG 주성분은 메탄이죠 그리고 무궁의 무독성이고 마이너스 165도에서 액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 급탕치사 등이 가정용으로 지금 LNG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먼저 가스 배관은 전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하고 15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트기하고 전기 미트기 미트기가 무엇이다? 계량계, 계량계가 들어가면 6개장을 60cm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은 전기 콘센트하고는 30cm이죠 그리고 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50에서 250mmAQ 압력으로 공급해 주는데 밀리미터 압력으로 공급해 주죠 그리고 5번의 LNG의 경우는 가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번의 LNG의 경우 가스 경보 장치는 공기보다 가볍죠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LPG 노출 감지기는 바닥으로부터 30cm에 공기보다 무겁지 체류 되니까 바닥에서 30cm 그리고 이번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지금부터 최소 매설 깊이는 0.6m죠 최소 매설 깊이는 0.6m가 됩니다 0.6m 이상 매설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2번의 최소 매설 깊이죠 그리고 3번,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개편 6개 장애로 계정 60, 0.6m 그리고 4번, LPG는 무생무침으로 냄새나 물질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가스, 건물 내 가스 배관은 노출 시행하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매립이나 은폐할 수도 있다 조건만 부여되면 그래서 노출 배관도 있고 매립, 은폐 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의 7번 문제 보시면 도시가스하고 LPG 사용량 표시표 도시가스는 최적 거래죠 도시가스의 경우 최적 거래이기 때문에 입방 메다 퍼 아워가 되겠죠 그런데 LPG응은 중량이죠 그래서 이건 킬로그램 퍼 아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 배관 파이퍼인데 이것은 고압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우리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었죠 지하 매설 배관은 지하 매설 배관에 대해서는 압력으로 지하압이야 중압 이상이야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하압은 붉은색이고 지하압은 항색이고 중압 이상이 붉은색이죠 얘가 붉은색으로 하는 거죠 적색 이것이 붉은색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중화고압이니까 바로 붉은색 1번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도시가스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배관은 부식되거나 손생될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시 배관 도중에 이염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크고 배관 연장에 긴 경우는 개통을 나누어서 배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이 주의욕을 관통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고층 근무는 상층부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묵은 가스 사용할 때 생기겠죠 그래서 9번은 5번 개념이죠 묵은 가스 사용할 때가 묵은 가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도시가스 설비 공사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게 나왔습니다 먼저 가스 계량기 화기하고 이격구인 화기가 나으면 무조건 10m야 화기는 아 말을 잘 못해 화기는 2m 10m가 아니라 말을 잘 못해 2m 화기는 2m 이상 그리고 이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등이 아 개가 났네 6개장 이렇게 하면 돼 개평이 계량기 나오게 되면 60입니다 6.6m 자 그리고 3번 입상관 밸브는 바다로부터 자 입상관 밸브는 바다에서 1.6m 이상에서 2m 이내 사용해야 되죠 2m 이내 그런데 보호 상자가 설치되면 예외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지상 배관은 부식 방지 도장하고 표면색 흥색으로 도색하고 최고 사용형이 저압인 지하베셀 배관은 항색으로 하면 되고 중압 이상 고압 저걸로 붉은색으로 해주면 되죠 그런데 지상 배관을 반드시 항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폭 3cm 되는 항색들을 이중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가 똑같아요 입상관 밸브처럼 1.6m에서 2m 이내에 해주면 되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고 오른 지문은 4번이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오죠 먼저 1번에 도시가스 압력의 지합은 액화 조건이 부여됐네 액화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했을 때죠 이 경우는 소수점이 더 내려가죠 한자리 이때는 조건이 주어지면 0.01메가파스칼 미만 개념이 저학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땐 0.1메가파스칼 미만이 저학 기준이었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번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유량표기는 도시가스는 최적이죠 2백메다퍼아워고 그리고 LPG 액화석유가스가 킬로그램퍼아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6에서 2메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지상 배관의 경우는 건물 내외 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높이 1메다 높이의 폭 3cm 항색들이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는 표면색상을 항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가스 배관의 차량 통행이 폭팔면 이상 도로가 있다 그러면 묵은심이 운반이 되겠죠 이럴 때는 매립 깊이를 깊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1.2메다 이상 매설 깊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도시가스사업법 영상 에카가스의 기준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카가스는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에서 0.2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걸 에카가스라 정리해 내렸고 이때 액체 상태 에카가스는 고압으로 본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다음은 도시가스 설비에서 가스 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갈란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일 때 나온 거죠 가스 계량기 전기계가 나오면 6개장이죠 60c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연조치 하지 아니한 전선은 15가 되겠죠 그리고 30관련된 게 뭐랬겠습니까 30cm가 전기접속기 자 전기점멸기 하고 전기접속기 꿀뚝이죠 전기점멸기나 전기접속기가 콘센터죠 그리고 꿀뚝 자 이거는 30이죠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92페이지 소방설비 파트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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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